안녕하세요. 카지노 커뮤니티 옹카마스터입니다. 조작지라는 W백 먹튀 사이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새로운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스포츠 무제제 맛집이라는 광고구를 보고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원은 승부사로 사이트 졸업도 경험하셨고 먹튀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제제 맛집이라는 광고에 더 끌렸다고 합니다. 피해 회원님께서는 가입 후 입금액 300만원으로 시작을 하였고 혹시 몰라배팅을 한우 사진도 찍어놓았다고 합니다. 경기가 후반전이 끝나고 피해 회원님은 3년속 승부에 성공하여 당첨금액은 505만원가량 되었고 환전을 위해 사이트 접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접속을 하니 당첨금액은 없고 원금만 있었고 피해 회원님께서는 고객센터로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답변은 피해 회원님께서 배팅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회원님은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냐며 항의했습니다. 기계적 답변만 늘어놓다가 결국 반박할 수 없으니 해당 사이트는 피해 회원님께 원금만 주고 어떠한 협의도 없을 거라고 반협박을 하더니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피해자분은 증거자료가 있어 그나마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었지만 다른 회원님들은 아마도 이런 수법에 매번 농락당하고 있을 겁니다. 더블유벳은 지금도 이런 먹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